한없이 푸른 바다와 해안 절경의 매력 때문에 사람들은 동해바다를 찾는데요. 오늘은 제가 7번 국도를 타고 올라가며 여행할 때마다 찾는 동해바다의 쉼터 3곳을 소개하려 합니다. 가장 먼저 울진 망량 휴게소 2층에 커피숍과 전망대가 있어 바다와 함께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곳입니다. 바다가 예쁩니다. 날씨가 맑을수록 바다색이 더 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 때 전망대 끝부분에 서면 제법 아찔합니다. 다음은 삼척 최천년 도로변에 있는 조각공원과 카페 마린데크입니다. 다음은 삼척 최천년 도로변에 있는 조각공원과 카페 마린데크입니다. 시원한 바다를 위치합니다. 조각품들을 감상하고 멋진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전망대와 연결되어 있는 아래쪽으로 가면 카페가 있는데요. 마린데크라는 곳입니다. 카페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바다가 흔히 보이는데요. 겨울에 잠시 쉬어가면 더 할 날이 없겠죠. 강린들이 확실해 보여요. 좋은 기억을 선물하고 싶은 분과 함께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푸른 바다에 둘러 쌓인 조각풍과 카페 꼭 가봐야 할 쉼터였습니다. 바다 뷰가 정말 멋진 옥계 휴게소입니다. 바닷빛 하늘과 반풍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0대 명소에 들어갈 만큼 아름다운 휴게소로 이미 검증된 곳이죠. 천상의 계단을 오르면 바다에 세상이 펼쳐지는데 하늘빛에 먼저 내려대요. 멀리 선크루즈가 있는 정동진이 보이는데요. 그곳까지 가는 길에 있는 헌화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아하코리아 심피디가 동해안을 드라이브 할 때 그냥 지나치지 않는 쉼터 3곳이었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